잘 쏘야돼? 어디로 갑니까? 포칭키 포칭키네 단자머리 내가 진짜 이번엔 포칭키 뭐야? 루키가 어디갔어? 야스나에 갑시다 띠띠띠띠 치죠? 강제 야스야나야 어디가? 초록핑 아 잠깐만 아 뭐해요 이산가족 되게 생겼네 루키 뭐해 마이크 꺼놓고 아 나 마이크 끄고 있었네 아니 나 지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 혼자 뛰어내렸어 아저씨야 진짜 도움은 돼요 엠브리스에 넷프를 눌렀구만 아이씨 아니에요 엠브리스에 넷프를 눌렀구만 엠브리스에 넷프를 눌렀구만 엠브리스에 넷프를 눌렀구만 엠브리스에 넷프를 눌렀구만 키보드가 너무 잘 눌리는 거라서 지나가 다 눌렀나봐 피엘오빠 여기에 스파이 있어요 피엘오빠 여기에 스파이 있어요 피엘 났다 야스나에 한팀 이차에 한팀 이차에 한팀 노란핑이 한 명 노란핑이 한 명 애들 상지해서 내려서 이거는 각자 잡아야 될 것 같다고 맞아요 노란핑이 한 명 피엘영 SR 소위 염기 소위 염기 필요없어 필요없어요? 응 자연스러워 같이 게임하지도 않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엠포 들어갔어 다 죽었으면 엠포 잘 먹어 쟤도 피엘영 아이 바이트형 꺼야 잘 먹어 바이트는 4배잖아 바이트형 엠포 잘 줍잖아요 바이트형 엠포 잘 줍잖아요 바이트형 엠포 잘 줍잖아요 쓸 줄도 않네 엠포 진짜 겁나 잘 나와 난 보고 싶어도 안 보이는데 보고 싶어도 안 보이는데 보고 싶어도 안 보이는데 다 싸운다 두 팀이 있는 것 같아 네 두 팀이에요 다 상기해서 내렸어요 한 팀은 저기 ㄷ자 아파트 중심으로 모였거든요 한 명씩 총소리가 여기 경찰서 쪽에 있는데 경찰서 쪽에 있는데 어 그 룩이랑 나랑 사이에 어 그쪽에 한 마리 내려붙어 으흠 자 솔트 해봅시다 아 피엘영이 없습니다 어제 어제 나 산거 끝이야 이번달 오늘 어제 한걸로 끝이야 어제 진짜 날아다니셨는데 어제 뭐 3대1로 막 때려잡고 난리도 아니었대며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피엘이 형한테 못해 그날인가 그날이죠 경찰서 좀 털고 승리할게요 차고 한번 볼게요 그 사이에 애들 꽤 있을거야 네 네 일단 그쪽으로 차고 안에 차 있어요 네 일단 한 번은 더 걸리지 않을까 지금 한 번은 더 걸리지 않을까 룩이 쪽으로 살살 붙으면서 파밍할게요 왜 나도 나도 죽을 것 같아요 가자 내 옆에 한 마리 내 옆에 한 마리 내 옆에 한 마리 빼고 갈게요 오케이 다음판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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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도 않는 백업을 기다리고 계시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붙었어요 저한테 오케이 빼고 깜 나한테도 하나 붙었는데 지금 알 수 있는데 넌 넌 그냥 엎어져 있어 그냥 못 가니까 오지마요 바이트 먼저 오 바이트 먼저 오 바이트 먼저 잡았어 오케이 빼고 간다 웬일로 스카를 쓰셨대 이것밖에 없어 총 아 아 AK 주석할까 바꿀래 나랑 AK 주석할게요 바꿔요 오 왔는데 어 안 되나 안 되나 클리어 스카드 오 뭐야 뭐야 바이트 형 어 AK 가져갈게요 나랑 바꿔요 아 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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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그냥 어 줄 수 있어 시공초요 시공초 시공초 뭐야 램포도 있어 지체 램포요? 램포 쪽에다가 도전기 너 좋아하는 거 다 떨어뜨려 놨어 에이 엠포다 엠포다 멍서 Hen 에이 신호 lept 빨리로 넘어가듯 내 집 입부에 있어 아 겁나 쫄리네 애들 승부할까보다 너무 잘해 등각지 저 머리라고 아니요 스쿼드 하나 전멸이에요 한 스쿼드 더 있는데 예 한 팀 남았어 아파트 털고 서쪽으로 가니까 한 팀 높아요 어 밀베 엔딩 카피 아파트 지금도 아파트는 없어요 여기 차 하나 있어요 오케이 다시요 이 팀은 꿀파밍집 이런데 잘 안터네 꿀파밍집이 어 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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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바로 있는 근처 여기 차 거기 보다가 못 봤어 너무 대놓고 뛰어갔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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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갈수록 2층 갈수록 여기 있다 2층 갈수록 2층 갈수록 어 아 뭔데 루시는 같이 가요 여기 갑시다 도로가로 뛰지 마세요 도로가로 뛰면 나같이 해 이리와 집 뛰고 다이게 저거 저거 팔쪽으로 왼쪽으로 갈수록 왼쪽이 집 안 있네 1층에 있는거 같은데 쟤 딴의 여기있다 여기있다 풀팜이 누워 풀팜인지 지금 다음 발소리 하나였다 나 있는 쪽에 있어요 아 안돼 거기 있어요 조심하세요 또 있어요? 네 하나 바깥에 있었어요 죽었는데? 즉사인인데 아니 개 아니 아 개? 잡았어요? 개 하나밖에 안 봤어요 바이트형 5탄 없었죠? 제4 가져가세요 누구야 거기 남쪽에 노란 핑곤 제 발톱이 누구야 M4 얘도 총알이 없니? 여기 AK 있어요 잡히 저 저 저 저 5탄 5탄 5탄이 필요한데? 아니 그 5탄? 5탄 5탄이 필요한데? 5탄? 5탄? 저도 7탄을 안써서 38 떨궜어요 바닥에 백갈밖에 없어서 AR 남는거 AR 남는거 같죠? 3넷 가방 3넷 가방 M4 가져가세요 M4 어디있어 어디 아 뭐 있는데? 3넷 가방 없네 아까 3넷 가방 누구 잇따르지 않았나? 제가 먹었어요 내가 먹었어 아 맞아요 풀파밍기지 다 털었어요? 저는 안 털었는데 저 저기 바이트님 바이트님 잡으신 잡으신 잡았어요? 네 잡았어요 어 2마리 남았었던데 아 지하 잡은 애 바로 사망이었거든 떴거든 돌은 남쪽에 있는줄 알았는데 내 근처에 있었어 2층에서 쪼고 있었어 어? 살짝 털렸네? 아파트 가봐야되는데 물씨 잡은 애가 울타민을 타고 있었어요 축사에요? 네 꿀칩 털다가 튀어나온거에요 머신을 보고 지 친구 죽었다고 튀어나왔나 아파트 틀렸네 쟈의 빨간 핀에 차 있어요 지워졌네 지워졌네 갚고 지워졌네 나야 나 나야 나 아직 안 붙어 형 나 죽으면 랄랄랄랄랄라 계속할 거야 그러다가 ㅎㅎㅎㅎ 어떡해 오빠 그 반대편 쪽에 차 있었어요? 응 차고에 거기 아파트는 저희가 다 털었어요 저랑 같이 허허 탄이 없는데 앞으로 쭉 가서 차고에 차.. 다시요 응 기름이 없네 기사팀 좀 보셨어요? 못봄 또 한 번 쏘지 못하고 죽다니 난 개월치 달리는 중 보라비로 우리 저 아파트 위에 다 털고 갔나요? 바로 가 바로? 다 털어요 5파트에 있는 쪽에 또 타는 곳도 안 털었어요 쪽에 하나도 안 털었어요 여기도 안 털었어요? 여긴 털었어요 비교 여기도 틀렸네 기름도 잘 모르겠네 노란색 쪽 발소리는 누구야? 모르는 나 아니야 그거? 여기 주위에는 안 털었어요 여기 주위에는 안 털었어요 여기 주위에는 안 털었어요 이쪽 계속 전개하면서 왔었거든요 어? 두현이는 오늘 안 오는데? 두현이가 두현이가 여기 조끼 레벨 저녁부터 일해요 군용 조끼 남아요? 1층에? 네 오케이 오케이 먹어야겠다 1렙 갔던데 어? 난 지금 3렙 아마 루키 빈 시간을 채워줄 1층에 있어요? 응 이만한 사람이죠 1층에 있어요 1층에 있어요 오케이 접속 시간이 낮이랑 새벽이에요 어허 어허 카피 근데 나 에이 낮에 접속해봤자 나 아니면 룩 킬거잖아 그니까 심심하잖아 없으면 근데 내가 못하니까 같이 놀자고 하니까 미안한데 아이고 같이 하면 돼 어때 너 그거 자격지심이야 좀 보면은 나쁘지 않아 루시 컴퓨터만 좋으면 날아다닐 거 같은데 그래 이분도 아직 괜찮은데 사 사줘요 그래 홀몸이 아니잖아요 홀몸이 사줘요 그래 우지야 루키 오빠 어 시끄러 그래픽카드 내놔요 훔치러 가기 전에 훔치러 와봐 아니 근데 다른 애들 방송하는 애들 보니까 아 그래픽 효케 좋다 좋지 다 좋게 하지 좋게 하지 그래픽 나쁜게임 아니에요 배그할려고 얼마를 추가를 했는데 아니 솔직히 그래픽 되게 좋은데 낮춰서 하는 거야 낮춰서 하는거지 더 잘 보일라고 맞아 효과가 겁나 쓸데없이 좋아 이거 포스트 프로세싱 하면 막 차에 롯미러에 사이드미러에 반성해서 보기 싫을 것 같아 조사 타이드미러에 퇴드미러에 퇴리티 게임 실제로 할거면 낮춰서 하는게 좋습니다 효과는 이거 보고 그래픽 되게 이상하다고 하던데 낮춰서 태양으로 해서 맞춰서 아니 아니 방송으로 봐도 배알못 야 그거 뭐지? 내가 뭐지? 유튜브에 초반에 올렸던 영상들 보면 다 그냥 프로듀션으로 해놓은 거거든? 그거 한번 봐봐 오빠 오빠가 오빠한테 내가 한번 같이 하자고 얘기 좀 해봐요 안 할 것 같은데 뭘 너가 하자고 그래도 안 하는데 그런가? 아니 그래도 본인이 재밌을 거 같아야 상대 가방이다 또 상황이 그렇게 가는 거야? 아니 그나마 그 오빠가 같이 게임하면서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이 저희도 교과거든요 야 켜놓지 마라 처소리 거기? 사놓은 거라고 아니 그거는 생략하고 초이야기하니까 그게 우지야 제일 좋은 거는 PL 형이 PL 형이랑 친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PC방에서 그랬는데 오빠 친구가 게임 한 판 어때? 이랬는데 웃던데 그 형이 자기 동갑 있으면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인위자일 때도 그랬어 아우 부담지러운데 엠퍼 아니에요 이거? M16 와 소형께 버리기 좀 애매한데 아 진짜 씨 아 몰라 대답거리 유리 오빠 게임에서 조갑 만나는 거 좋아해요 성향이 좀 그러네 아니 그래도 비슷한 나이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비슷한 나이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 네 누구야 그쪽 아파트 털었어요 아 안 털었구나 첫 번째 거구나 아 미치겠네 AR이 아직도 안 나왔더라 여기 AK 남아요 어디 있어? 스카라 하나 피하나 한번 찍어줘 핑 찍어드렸어요 빨리 찍어놨어요 빨리 핑 미치겠네 갑자기 프레임 드랍 아 나 프레임 드랍 뭐야 아 나 35프레임 까지 내려왔어 저도 저는 아직 프레임 드랍이 없어요 아직 70프레임 유저하고 있어요 이쪽에 맞는 건가? 애들을? 난 80프레임 미친 거 같다 진짜 이러고 있다가 나가는 소리를 들린다. 띠롱. 컷. 또 치킨 드시나요? 혼자서? 치킨과 프라이팬으로 치면 3렙 등딱지 가질 수 있어요. 3렙 등딱지. 거북이 등딱지 닮긴 닮았다. 들어보니까. 무천도서 등딱지 잖아요. 수염이 왜 없지? 남캐 수염 붙일 수 있을지. 무천도서 만들려구요? 빡빡이 해나? 선글라스 끼고. 위통보고. 위통보고. 아. 근데. 근데. 치마 입고. 선글라스. 이거 좀. 요정. 괜찮냐. 아. 아. 7미리가 너무 높아. 상당히 높아요. 7미리 있는 사람. 밴드님. 네. 치료제랑 한번 불러 가 보실래요? 어. 429. 429? 어. 맞네. 저 키트 2개. 146. 좀 나가드릴게요. 146. 14. 아니. 죽을만해. 11개. 11개. 하나 더 늘었어. 버려. 버려 이거 다 못써. 그냥 진통제 좀 주세요. 제가 4배율 2개 있거든요? 저 4배율이 필요하세요. 있어요? 네. 하나는 여기 구수진대에 버려 놔야지. 다 했었다. 제 상인데요. 찻소리 찻소리. 거기. 조용 조용. 앞에 배. 탈보 쪽지. 탈보 쪽지. 저거 뭐야. NW 방향 에어드랍. 에어드랍에. 아. 먹고 간다. 먹고 있어. 먹고 있어. 배 뭐야 배. 에어드랍에. 한 마리. 세네. 하자. 아 저 개 딸피. 하나 보기 위로 올라갔어요. 내려온다. 친구. 친구 있어요. 아휘 뒤로. 아휘 뒤에. 채운다. 빠져 빠져. 빠져 빠져 빠져. 빠져 빠져 빠져. 아니요 문. 아니요. 멀쩡해 멀쩡해. 아 개 피인데 쟤거. 둘 다 개 피인데. 아 씨. 쟤는 죽은 목숨이야. 쟤는 것만 조심하면 돼. 거기 타고. 신고일 수 있어. 카피. 위에랑 아래랑 둘 다 있구나. 거기가. 보급이. 한 마리. 한 마리. 둘 다 쟌다. 둘 다 넘어갔어요. 버그 바퀴 부셔야죠. 어? 어만대서. 위에서. 어만대서. 어만대서. 어만대서 쏴요. 산에서. 산에서. 산에서 친구들이 와요. 아까 그 버그 지나가던 그거 같은데. 그거 내려왔어. 버그는 내려와서 친구 태우고 도망갔어. 아니 버그 두 대였어요. 그니까. 둘 다 내려왔어. 통전 탑 뒤에 세워놨다가. 어디지. 친구 태우고 도망갔어. 장기장 우리 가요. 우리 가요. 다시. 저한테 오세요. 다시야 바로 타고 갈게. 고고. 부실 것 같은데 애들. 빨리 타고 가요. 빨리 타고 가요. 돌려. 잘하는데. kazoo. 이 사람은 여기 어디있어요. 안 돼. 산에 있는 애들은 내려와야 할텐데. 살고자ные장닉도 알고 있어요. 전방에 한 칼탈. 전방에 한 칼탈. 점점 애인 방에 한 칼탈. 수원의 차이 잘하네 능선 넘어 자리장 뛴다 안달렸어요 벡터이 엄청 세요 방금 100도 아니었으면 제가 먼저 죽었을거에요 스크스? 네 저 앞에 담벼락에서 좀 볼게요 아이고 해야 되네 아직 여유있음 레토나 있음 오탕 얼마정도 있어요? 저 오탕 189발 좀 드릴까요? 네 북쪽에서 오는 애들은 거의 없을거고 남쪽 도심 야스나야 아까 걔네들 어디갔지? 안오나? 산쪽 타면서 갈거 같은데 산쪽 타면서 갈거 같은데 안에 가서 나눠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차 타고 가야되나? 차 두대로 갈까요? 차 두대로 가는거 좋아 일단 탄좀 주세요 저 몇걸 드릴까요? 네 네 차도 내려가죠 제가 저거 UH 타고 가 알겠습니다 어디로 와요? 다리? 어 저기 담벼락집 저기 저기 지금 이미 부수려나? 가스 그러면 주유소 가죠 주유소 가는게 가장 나을거 같아 나스날 방향이 없어요 차 차도로 차 차도로 저 저는 여기 팔각정 팔각정? 네 거기 가세요 네 나눠서 어차피 두명이니까 나눠서 저 왼쪽에 차있지 않아요? 어 저기 보인다 아까 우리 가려는 집 싸우고 있겠죠 지금 차박정? 차박정 쪽에 붙었어요 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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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노란 노란이 하나 기절 사망 하나 더 붙었어요 아이씨 아이씨 팔각정에 하나 더 붙었어 하나 더 붙었다고요? 아까 버깃소리 났거든요 나 죽집집집에 빠지지는거 추천 이리 끌게 없어요 네 빠지지는거 추천 네 내 앞에 버기 쏴버려 자리 너무 안좋네 나이스 아이씨 아빠 그 이소룡은 죽였어야 될래 아 내가 너무 너무 급하게 나갔어 응 사이가가 없어가지고 우와 내릴 때 죽일라 그랬더니 더 빨리 내렸어야 돼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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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은 의외로 없을거고 앞에 풍선 파악하셔야 될거 좋을거 같아요 네 앞에 왜냐면 여기가 개알지거든 자 그냥 얼추 왔는데 보이지 않은 주변에 바다로 빠지는 것도 생명 연장하기에는 좋겠다 다음으로 빠지는게 다음으로 빠지는게 다음으로 빠지는게 생명 연장기 네 연장기만의 의미가 있죠 연장기만의 의미가 있죠 두 명 이상일텐데 두 명 이상일텐데 오우 저 앞에 차있지 않아요 저거는 없어 이제 강 밑에 좀 아 강 밑에 사람은 아닐텐데 아 이거 올라 너무 오픈되어 있어 거기 버리면 간다 아 모르겠다 여기 다리 밑에서 하나씩 조금씩 쏘야 그것도 눈 한 명 한 마리 있다 다리 위에 있다 다리 위에 맞나 다리 밑에 있어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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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가면 지하 아까 나랑 같이 다리 저기 완전 끝으로 가도 헬로 먼저 올라가서 쏘는 사람이 헬로 헬로 아 아 웃겼다 아 빵타졌다 저 뒤 뒤에서 쏜다 본다 저 돌 저 보이죠 잠수해봐요 그 주유소 쪽에 돌에 있어요 저쪽 아 봤다 240방이야 저기도 자기장 다 죽었다 다 죽었다 다 죽었다 다 죽었다 근데 쟤 어디서 죽은거지 저 사기 위해서 속내야 돼 저 사기 위해서 속내야 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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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diffic 아쉽게도 돌이 없는데 왼쪽 왼쪽 그래서 앞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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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못 쏴요? 4대1이잖아요 이거 2대1이 폭탄 모습 애들이 너무 날뛰는 거 보면 4대1인 것 같아요 4대1이다 아아 아 개같은 놈들 진짜 옆으로 옆으로 한 번 보여요 아 이거 사이 가마 있으면 어떻게 딱 해볼 거 아니에요 3대1 자기도 쭉어 들어요 잘하는데 estate 1대2 2대2 2대2 1대2 2대2 2대2 1대2